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검사들 알고보면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주풀어 니가 여 이동석이 그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영감님 사람 참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데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마 니네같이 법 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사비를 준다 이동석이 내 얼굴을 검찰로 넘어가 잘못되면 알지? 내가 범위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이거 잘못된 거 절대 나 혼자 못 죽는 거 알죠? 하하하하 멋있다 이 새끼들 날 아ڤ워 날 아 cent ал blogs Things 형 자 다